지난해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집 중에 한국 우수 추리 단편 모음집 1권이 있었습니다. 행림출판사에서 1984년에 이 책을 묶어내고 큰 성공을 거둔 뒤 86년도에 제2권을 펴내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김성종 작가의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추리소설은 당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난 점이 또 있고요. 하지만 요즘 추리소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어딘가 좀 허술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국민학교라든가 아무튼 이 시대에는 별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자잘한 재미로 느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종 추리소설 돌아온 사자 그 일을 해주는 대가로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1억 원이었다. 마침 가지고 있는 돈도 바닥나고 더 이상 무료하게 지내기에도 지쳐있던 참이라 나는 그 일을 맡겠다고 수락했다. 물론 앞뒤를 재보고 나서 수락한 것이다. 조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선금으로 우선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일을 끝내는 대로 나머지도 즉시 지불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조건 말고도 내 구미를 당기는 것이 또 있었다. 그것은 상대방이 현재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외국에서의 살인 국내에서만 활동해온 나로서는 그것이야말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해외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고 미국에서 3년 남짓 살기까지 했었고 대학에서도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난 영어가 필요한 외국 여행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나에게 김휘일이라는 사람을 암살해 달라고 부탁해온 조직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 거래 상대의 정체를 밝힌다는 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나는 죽는 날까지 입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조직 역시 내가 입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을 부탁했을 것이다. 나는 꼬박 한 달간에 걸쳐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건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조그만 실수가 막판에 가서 일을 그르친다는 걸 알고 있는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다했다. 한 달간에 걸친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김포공항을 출발하던 날은 마침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짐이라야 조그만 트렁크 하나와 어깨에 걸고 다니는 때 묻은 숄더백이 전부였다. 여행, 특히 해외여행에는 짐을 간단히 가지고 다녀야 한다. 짐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귀찮고 복이 딱 한 것은 없다. 그것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두 사람이 날 전송하기 위해 공항까지 나와주었다. 나의 아내와 아들놈이었다. 몰래 나들이 하는 것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늦장가를 가서 얻은 아들놈은 이제 세 살이었다. 아들은 날 닮아 아주 병약해 보였다. 못생긴 데다 착하기만 한 아내는 내가 무슨 일로 외국에 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몸성이 잘 다녀오라고 말했다. 아들놈은 제 엄마의 등에 엎여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네, 독자분들 중 아주 젊은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면요. 해외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진 것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쓰여지던 때만 해도 해외에 나간다는 건 엄청난 거라 한 번 나가면 공항에 가족들, 친지들 다 모였었고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없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가만히 잡아 흔들다가 놓고 돌아섰다. 갑자기 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다. 난 계약을 파기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었다. 아내와 그녀의 등에 엎인 아들놈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측은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전적으로 내 탓일 것이다. 나는 어느 상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출국하는 것이었다. 출국 목적은 물론 상담차 가는 것이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라 상담차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쉽게 출국이 허용되곤 했다. 김휘일이라는 인물이 현재 묻고 있는 곳은 이태리 로마였다. 서울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기 때문에 파리로 직접 날아가서 거기서 로마행으로 바꿔 타든가 아니면 도쿄로 가서 거기서 로마행으로 갈아타든가 해야 했다. 나는 도쿄 로마 코스를 택하기로 했다. 김포에서 도쿄까지는 칼기를 이용했다.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걸린 것 같았다. 도쿄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로마행 자알기로 바꿔 타기 위해 나리따 공항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나는 김휘일에 관한 자료를 꺼내보았다. 벌써 여러 번 들여다본 것이지만 그 내용을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꺼내본 것이다. 자료는 물론 조직에서 보내온 것이다. 먼저 나는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을 앞면과 옆면에서 찍은 대학노트 반절 크기의 컬러 사진으로 모두 네 장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얼굴이 어쩐지 내 얼굴과 많이 비슷하다는 게 내 기분을 언짢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길쭉한 편이었다. 그리고 더없이 병약하고 메말라 보였다. 나이는 나보다 세 살 많은 47세. 키도 나와 비슷한 중키였다. 그를 왜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아홉 건의 일을 맡아 처리했지만 한 번도 그 이유를 알고 상대방을 죽인 적은 없다. 그런저런 이유를 알게 되면 결행에 지장을 주는 수가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거래이기 때문에 나는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기계적인 냉혹성은 그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평이 나있었다. 로마까지는 스무 시간이나 걸리는 그야말로 지루한 여정이었다. 비행기 속에서 나는 내내 잠만 잤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기나 한 것처럼. 로마는 아침이었다.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한 나는 먼저 조직에서 가르쳐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3-2-1 첫 번째는 전화벨이 세 번 울린 뒤 끊었고 두 번째에도 똑같이 반복했다. 세 번째에는 두 번 네 번째에는 벨이 한 번 울리자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다섯 번째 걸었을 때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것은 한국말이었다. 나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네, 여보세요? 마드리드 여행은 즐거웠나요? 네, 덕분에.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토레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외워둔 대로 말했다. 콜로세움 호텔 405호시를 예약해놨어요.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물었다. 그 호텔은 괜찮은 호텔인가요? 로마 호텔들은 형편없다고들 하던데. 관광 시즌에는 호텔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거나마 잡아놓은 거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찰칵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형편없는 계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왔다. 택시를 타고 콜로세움 호텔을 대자 중년의 운전사는 휘파람을 불면서 차를 출발시켰다. 콜로세움 호텔은 로마의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있긴 했지만 형편없는 삼류 호텔이었다. 405호실은 미스터 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스터 박이라는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프론트맨에게 제시했다. 프론트맨은 나의 가짜 여권 넘버를 적은 다음 박열쇠를 내주었다. 405호실에 들어가 여장을 풀기가 바쁘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여자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그 호텔 409호실에 그 사람이 투숙하고 있어요. 일이 끝나는 대로 연락 주세요. 그럼 이만 내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김휘이를 찾기 위해 로비에서 어슬렁거렸다. 409호실로 찾아가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서만 어슬렁거리자 호텔 직원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 꺼림칙했다. 오후 3시경에는 너무 지루한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끝이 날카로운 스틸레토를 하나 구입한 다음 6시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네, 스틸레토는요. 이태리에서 있는 아주 예쁜 단검인데요. 요즘은 여자들의 하이힐 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단검입니다.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다시 로비에 죽치고 앉아 있는데 10시경에 드디어 김휘일로 보이는 동양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진에서 본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 사나이는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다. 다행히 그는 혼자였다. 프런트에서 방열쇠를 받아든 그는 로비를 한번 휘둘러보다가 내 옆에 빈자리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몹시 피로한지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가 내 옆에 앉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침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로빈은 그때 새로 몰려든 미국인 단체 손님들로 법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카멜 담배를 한같이 뽑아물었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는 폼이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는 모양이었다.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끝내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지 못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모른 채 하고 그냥 앉아있자 그가 조심스럽게 일본말로 담뱃불을 좀 빌릴 수 없느냐고 말을 걸어왔다. 난 일본말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가 손가락으로 내가 들고 있는 담배를 가리켰다. 그제서야 나는 웃으면서 라이터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일본말을 집어치우고 영어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그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나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난 아리랑 담배값을 꺼내 거기서 한가치를 뽑아들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영어로 말했다.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했다. 그쪽도 영어는 제법 하는 편인 것 같았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야마다라고 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미스터 박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돼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자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무튼 그가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조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담배와 라이터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둔 채 슬그머니 일어섰다. 내가 그를 다시 만난 건 이튿날 아침 식사 때였다. 유럽의 거의 모든 호텔들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아침 식사라야 형편없는 것이지만. 7시 30분경에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식당에 앉아 딱딱한 빵에 버터와 잼을 발라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천천히 씹고 있는데 야마다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곧장 내 쪽으로 걸어와서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놓았다. 어제 이걸 잊고 가셨더군요. 아 이런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라이터는요. 내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쉽게 가까워졌다. 무슨 일로 로마에 오셨습니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넌지시 물었다. 관광차 왔습니다. 미스터 박은 무슨 일로? 나는 비즈니스 관계로 왔는데 일이 일찍 끝나 지금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며칠 잠을 내서 관광여행 중이에요. 로마에는 계속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아니요. 내일 아침 국제열차 편으로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스위스에 가면 융플라우에서 며칠 보낼 예정입니다. 융플라우라면 만년설에 덮인 고산 아닙니까? 하하, 네. 그렇죠. 산 위에까지 열차가 올라간다니까 산장에서 며칠 보낼 생각입니다. 이야, 그거 기가 막히겠는데요? 나는 탄성을 질렀다. 사실 유럽의 도시야 다 비슷비슷하죠. 이젠 이런 데 있기가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덮인 산에 가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는데요, 야마다상. 당신은 내가 꼭 가고 싶은 데를 가는군요. 나도 스위스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초행길이라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뭐 혼자서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융플라우까지 갈 시간은 없고요. 그냥 스위스 땅을 한 번 밟았다는 걸로 만족하고 싶은데요. 하하하, 스위스에 가시면 여기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겁니다. 그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는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다. 다음날 아침 7시 15분. 우리가 탄 열차는 로마역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밀라노까지 가서 거기서 취리힝 국제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밀라노까지는 몇 시간쯤 걸리나요? 아홉 시간쯤 걸립니다.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그 아홉 시간 동안에 기회를 잡아 그를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에 대한 연민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굴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 난 많이 곤혹스러웠다. 열차 안은 한산했다. 우리가 탄 칸은 1등 칸인데다 방처럼 돼 있어서 복도의 면한 문만 닫으면 아늑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맛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칸에는 우리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다. 미국인 노 부부였다. 난 그들이 눈에 거슬려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아홉 시간의 열차 여행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지만 그 미국인 부부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야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 부부에게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자 자기들은 폴로니아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이탈리아 지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폴로니아는 로마로부터 밀라노 사이 3분의 2쯤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다. 그렇다면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야마다에게 천천히 술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행히 로마에서 준비해온 캔맥주를 잘 마셔주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타지 않은 것을 주다가 폴로니아에 가까워진 후에는 약을 탄 것을 꺼내놓았다. 나도 함께 마셨는데 내가 마신 건 물론 수면제를 타지 않은 거였다. 외국 여행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주로 질문을 던지는 편이었고 그는 대답하는 쪽이었다. 글쎄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딱 여기다 점 찍고 싶은 나라는 없는데요. 눈꺼풀이 무겁게 밑으로 젖으면서 혀가 꼬부라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알 수가 있었다. 미국인 노 부부가 폴로니아에서 내렸을 때 야마다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커튼을 친 다음 그의 호주머니를 깡그리 뒤져냈다.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었고 이름도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김휘일이었다. 여권을 포함해서 그의 신원을 밝힐 만한 물건을 모두 골라내어 잘게 찢은 다음 화장실 변기 구멍에다 버렸다. 시체가 발견된다 해도 국적불명으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히겠지. 그리고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는다. 나는 선반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나의 트렁크와 함께 김휘일의 누런 보스턴 가방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선반 아래 옷걸이에는 내가 즐겨 어깨에 걸고 다니는 숄더백이 걸려있었다. 숄더백 속에는 내 진짜 여권을 비롯해서 비행기표 같은 귀중품들이 들어있었다. 오후 4시 10분 열차는 밀라노역 도착 5분을 남겨놓고 서서히 속력을 줄이고 있었다. 나는 휘일의 어깨를 한 번 잡아 흔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죽은 듯이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약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준비한 스틸레토를 꺼내들었다. 햇빛을 받아 스틸레토의 끝이 눈부시게 빛났다. 난 다시 한 번 그를 흔들어본 다음 그의 죽음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그의 늑골 밑으로 스틸레토를 쑤셔 넣었다. 칼끝이 심장을 건드렸다고 느낀 순간 휘일의 몸이 꿈틀했다. 이어서 그는 바르르 떨었다. 나는 그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대로 스틸레토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칼이 꽂혀 있는 쪽은 창쪽이기 때문에 복도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몸의 떨림이 멈췄다. 난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거기에 묻어있을 지문을 말끔히 닦아냈다. 스틸레토는 몸에 박힌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다. 이윽고 나는 그를 창가에 그대로 기대에 앉혀둔 채 선반에서 트렁크와 보스톤 백을 끌어내렸다. 열차가 막 역 구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승객들 틈에 끼어 급히 열차에서 내렸다. 내가 숄더백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알게 된 건 30분쯤 지나서였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렇게 당황해보긴 처음이었다. 허둥지둥 역으로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사이로 휘일의 시체가 막 경찰 앰뷸런스에 실리고 있었다. 난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국경을 빨리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았다. 그런데 여권도 비행기표도 모두 잃어버렸다. 추리히행 국제열차는 5시 50분에 있었다. 나는 역 대합실에서 서성거리다가 20분 전에 국제열차에 올랐다. 열차가 국경을 막 넘어 알프스 산맥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스위스 관원들이 패스포트를 검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위기였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윽고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그러자 노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조금 후 문을 여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식당차로 자리를 옮겨 포도주를 곁들여 고급 식사를 하면서 차창을 통해 보이는 알프스의 풍경을 즐겼다. 아래는 짙은 녹음인데 반해 산정은 흰눈에 덮여 있었다. 폭포수가 아득히 높은 곳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 보였다. 폭포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그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열차는 산을 넘어 경사면을 완만하게 돌아 내려갔다. 저 아래로 고속도로가 보였고 그 위를 자동차들이 달리는 것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스위스의 거대한 호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호수에 떠 있는 배들과 산비탈에 서 있는 집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아름다운 경치의 넋을 잃다 보니 나는 내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열차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추리히 역에 도착했다. 역에서는 따로 패스포트를 검사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난 달러를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1급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그런데 여권이 없어서 난감했다. 1급 호텔에서는 패스포트도 없는 날 채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삼류호텔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숙박료를 먼저 내놓고 거기에다 팁까지 두둑히 얹어주고서야 가까스로 방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튿날 나는 쥐리주제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여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대사관 직원은 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임시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나는 즉시 파리로 날아갔다. 1급 호텔에 방을 정한 즉시 로마로 전화를 걸었다. 3321 방식대로 전화를 걸자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물건을 부쳤습니다. 물건이 닿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은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음을 알리는 말이었다.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갑자기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껴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파리에서는 그렇게 여러 날 묵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샹젤리제의 한 카페에서 한국 유학생 한 명을 알게 되어 즐기다 보니 열흘이나 지체하게 되었다. 파리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다는 그 여학생은 유학 온 지 4년째로 미인은 아니었지만 기품이 있어 보였다.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열차 편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깐네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몸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 후 파리로 돌아와서는 아예 짐을 옮겼다. 파리를 떠나던 날 그녀는 공항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삼켰다. 난 마땅히 줄 게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남아있는 천 달러를 꺼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 주었다. 그것으로 그녀와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이었다. 내가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아내의 곡성이 슬피 들려오고 있었다. 놀란 내가 집 안으로 뛰어들자 사람들이 놀라 뛰쳐 일어났다. 네, 1986년에는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모두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손님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아내는 날 보더니 그 자리에서 귀, 귀신 하더니 까무라치고 말았다. 집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안방에는 나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상 위에서는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풍을 걷어내자 거기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어보았다. 관 속에는 너무도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시체가 한구 누워 있었다. 그리고 시체의 가슴 위에는 잃어버린 나의 여권이 놓여 있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뭐야 시시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줄거리를 얘기해 주면서 김성종 소설이 뭐 이렇게 시시해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말을 하기를 아니래요. 지금 김성종은, 극중인물 나, 미스터 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죠. 우연히 그 죽은 사람이 미스터 박을 굉장히 닮았다고 했잖아요. 김희일, 야마다가. 그리고 실수로 흘린 여권이 야마다의 여권처럼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야마다의 모든 증명을 미스터 박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물론 해외에서 나가 활동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문 킬러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있느냐. 그리고 또 물론 잘못돼서 붙잡힐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DNA 감식 뭐 이런 게 발달한 시절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걸리게 돼서 붙잡힐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열린 결말, 이렇게 완벽한 결말. 대단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제 귀가 팔랑팔랑하면서 오 그래 했었어요. 게다가 지금 읽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당시의 독자들한테 이 김성종 씨의 작품들은 정말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융프라우, 로마, 파리 모두들 꿈만 꾸고 엽서에서나 보던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다니면서 디테일을 적어주고 당시에 그 호텔 조식들이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갔을 거고 또 이런 킬러, 전문 킬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우리나라 추리소설에 등장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신선한 소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거는 굉장히 멋진 열린 결말이며 완전 범죄일 수도 있고 완전히 실수를 저질러서 붙잡힐 수도 있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